안녕하세요. 경제사회연구원 금융센터를 맡고 있는 김경록입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파월이나 연준도 물가가 이렇게 오를 줄 모르고 있었다가 이제 올해 후다닥 급하게 되었죠. 올해 들어서는 2월, 3월경에 채권 매니저들이 이 정도 금리면 이제 좀 사봐도 되지 않을까 이제 어느 정도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샀다가 또 된통을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물가와 금리가 급작스럽게 이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년 주택대출금리가 3%에서 5.3%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급등했던 적이 과거에 없었습니다. 금리로 따지자면은 70% 정도 올라온 격인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자 부담도 70%가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이 금리 상승은 본질적으로 물가 상승이 그 이면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 오른 물가 이게 과연 일시적일까 아니면은 좀 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까 이게 일시적이라고 생각된다면은 뭐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크게 바꿀 필요가 없지만은 보다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 때는 가계 자산의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일단 통화를 많이 풀면은 물가가 오른다. 그 다음에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물가가 오른다. 글로벌 밸류 체인이 문제가 생겨서 물가가 오른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설명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과연 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 하는 것을 인구 구조로 한번 접근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구 구조로 접근을 해보는 데 있었어요. 그린스펀이 퇴임을 하고 나서 2008년에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게 격동의 시대인데요. 사실은 그린스펀은 격동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자서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세계는 은퇴한다 라는 그런 챕터가 있는데요. 앞으로 중국의 노동 공급이 축소되고 임금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닥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세계는 두 자릿수의 금리를 경험해야 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약간 이런 부분에 쇼킹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사실은 금리는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로 금리까지 왔었는데요. 그린스펀의 이런 생각들이 뭔가 잘못되었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최근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중국의 노동 공급이 축소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린스펀이 있을 때는 중국의 노동 공급이 아주 풍성하게 공급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린스펀은 그 당시 어떤 이야기까지 했었냐 하면 단기금리를 계속 올려도 장기금리가 오르지를 않고 심지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거 큰 헌드름이다. 이게 일종의 수수께끼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스펀이 그때 많은 고민을 해봤겠죠. 중국의 노동 공급, 싼 노동 공급으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지 않고 이 물가가 오르지 않은 것 때문에 세계적으로 저금리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자서전에서는 이제 앞으로 중국의 노동 공급이 항상 풍성하게 공급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노동 공급이 축소되게 되면은 세계적으로 다시 반동으로 이제 인플레이션과 고금리가 올지 모른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또 한 명이 최근에 찰스 굿하트라고 이제 금융학자입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금융을 공부하고 할 때 되게 유명한 학자였고요. 지금은 거의 원로학자이죠. 그런 금융을 전공했던 이제 찰스 굿하트가 최근에 The Great Reversal 해서 대역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바로 이제 인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사회가 되면서 세계는 고금리와 고인플레이션 혹은 고금리와 고물가를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를 잠깐만 보면요. 찰스 굿하트에 따르면은 지난 30년간 그러니까 1990년부터 한 2020년까지 세계적으로 노동 공급이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세계 경제의 아주 특별한 시기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세계 경제의 노동시장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베이비 부모들 1946년부터 이제 태어났었죠. 그 베이비 부모들이 1960년대 이제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대 이제 은퇴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도 이제 은퇴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시기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이비 부모들도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증가하다 보니까 세계 경제의 유효 노동 공급이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약 27년간 2배 이상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동 공급이, 유효 노동 공급이 급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노조의 임금 협상력은 약화될 것이고 인건비도 다운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낮은 저물가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 아래로 인플레이션이 이제 유지되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낮다 보니까 금리도 이제 저금리로 유지될 수 있고 금리가 낮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을 빌리기 시작해서 부채도 이제 과도한 부채가 계속 쌓이는 시기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아주 특별한 시기가 있는데요. 그게 2000년대부터입니다. 그린스펜이 바로 이때 커논드럼이라고 했던 주원인이 중국의 노동 공급이었는데 마찬가지에 이제 찰스쿠다트도 이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 중국이 대규모로 세계 시장에 노동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하락하고 저금리가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는 그린스펜뿐 아니라 그린스펜의 뒤를 이은 이제 벤 브랭키 의장 역시 글로벌 저축 과잉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세이빙 글러치라는 말을 썼는데요. 성장하는 가운데 저물가가 계속 유지된 그게 2000년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를 일컬어서 그레이트 모드레이션 해서 대안전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영국 중앙은행 총재 모빈 킹이 2003년에 나이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스는 뭐의 첫 글자를 딴 거냐면 Non-inflationary with continuous expansion입니다. 지속적으로 경제가 팽창을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주된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를 보시다시피 장기 금리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유럽은 한때 이제 마이너스 금리까지 금리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또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연이어서 일어났던 현상이 뭐냐면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부채가 증가해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1억 원 빌렸는데 4%로 빌렸을 때 이자를 내다가 금리가 2%로 떨어지니까 1억 원이 아니라 2억 원을 빌려도 이자 금액은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계속 증가하게 됐던 것이죠. 이 그래프는 이제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미국 경우에 저렇게 금리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부채가 저렇게 급증하더라도 부채 소득 상환 비율이라고 그러죠. 원리금 상환 비율이 소득에 대비해서 자기의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부채가 저렇게 급증했는데도 그것은 바로 이제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저 당시 그레이트 모드레이션 기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금리, 저물가, 고부채, 경제는 상당히 좋은 성장을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채권 운영을 할 때 중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세계 경제 시스템에 툭 치고 들어오면서 저런 모양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찰스 구다터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30년이 그레이트 모드레이션, 특히 2000년대 이때가 그레이트 모드레이션이었다면 앞으로는 그레이트 리버설 한마디로 대역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되돌림 현상이 시작된다는 뜻이죠. 이전 같은 경우 노동 공급이 증가하고 저물가, 저금리 그러다 보니까 통화와 재정을 팽창해도 됩니다. 금리가 낮다 보이고 물가가 낮으니까 통화를 팽창해도 되죠.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적으니까 재정을 팽창해도 되죠. 그러니까 대안정기가 그레이트 모드레이션이라는 이런 고리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동 공급이 축소가 되게 되면 그리고 고령화가 같이 따라오게 되면 가계 저축이 감소하게 되고 이제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업 이익이 둔화되고 물가가 상승하니까 금리가 오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 수입은 둔화되고 고령화로 재정 지출은 증가하고 그다음에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부채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통화 정책을 함부로 확장 정책을 쓸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과거에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안이하게 팽창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에 타격이 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레이트 리버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은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물가 상승, 금리 상승 이게 바로 지금 인구 때문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레이트 리버설이 지금부터 본격화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또 조금 있으면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든지 이러면은 조금 이렇게 완화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 저변을 깔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서 그레이트 모드레이션에서 그레이트 리버설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한마디로 과거 20년 정도 봤던 대안전기에서 대역전기로 갈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물가가 상승하니까 명목금리가 상승하고 저금리에서 탈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장기적으로 일어날 구조적인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하고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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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